사막을 통과하니 람바야케라는 마을이 나왔다. 구글맵에서 후기가 좋은 박물관을 하나 찾았다. 과거 잉카보다 앞선 문명, 시판문명에 유적지를 발굴해 이곳에 전시해놨다고 한다. 청동과 금으로 만든 예술품들이 많았다. 어우 귀여워.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돋보기로 봐야 보여. 와 보이지도 않는걸. 이 유적지를 발굴할 때 학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무덤 내부에서 수많은 토기와 해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후족은 지도자의 장례를 치를 때 개나 야마같은 키우던 동물이나 가족 그리고 하인들을 같이 묻었다고 한다. 그들의 발목을 잘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무덤 위쪽에 감시자도 앉혀놓고 함께 묻었다고 한다. 지도자. 아저씨들. 너무한거 아니야? 눈사람을 발견했다. 눈사람을 만든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같이 밥 한 끼하고 하루만 신세진다 요청한다. 노을이 진다. 눈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노을이 진다. 바래 Who lost it? 노을이 진다. 베이스 산책4절 바닥 Мих 그리고 언덕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냥 평평해 땅이야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밖에 없어 강렬체 발견 너 누구냐 넌 누구야 아 드로히오 아 세르베사? 감사합니다 에너지 아저씨들 뭐해 트루히오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가 안 뭐가 사거리마다 쓰레기 천지야 오빠 이곳이 어디냐면 까사데시클리스타 자전거 여행자들의 집이다 스펜 문화권엔 이런 말이 있다 미까사 두까사 내 집이 곧 너의 집이다 이 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 여행자들을 초대한 까사데시클리스타다 내 앞에는 3천명이 넘는 손님들이 다녀갔고 한국인 손님도 덜어 있었다 15년이 마지막이니 나는 7년만의 한국인 손님이다 이 집의 웰컴북에는 거의 호텔과 맞먹는 체계적인 규칙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볼리비아 여행을 도와줄 지도도 있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자전거 여행자들은 이 종이로 된 지도만을 의지해 지옥같이 아름다운 볼리비아 사막을 통과했을 것이다 정답 지도라 정답 정답 조각 정답 정답 왜 이리 생각나는 도르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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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었으니 다음날은 한식 먹어라 이거 한식 맞아요 이 웃음 많은 가족에겐 사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들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다같이 라이딩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페루의 고속도로는 그저 일자로 쭉 뻗은 도로이지만 참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입니다 핸들을 꺾을 일이 없어 대부분의 차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산사람은 살아야죠 그래도 웃자 여기 산이 굉장히 멋있죠 산이 굉장히 감사한 게 이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저 친구들이 막아줘서 바람이 좀 덜 불어요 여기가 정말 슬프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텐트가 저 멀리 도로까지 날아갔어요 픽을 4개나 박아놨는데 잠깐 안봤다고 텐트가 도로로 날아가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려서 겨우 텐트를 잡아왔는데 올 때가 휘었다 부러지지 않은 게 어디야 부러지지 않은 게 어디야 아니 텐트를 잡아온 게 어디야 해가 지면 그나마 바람이 좀 잠잠해집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네요 볼 때가 부러지지 않은 것만으로 정말 다행이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저 앞에 터널이 보인다 들어가기 싫지만 들어가야 한다 최악이야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반대편엔 빛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반대편엔 빛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선택사진 알기 AI 스타일이 너무 꼬이 이런 의미가 아름다운 터널을 카드 든 근데 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진짜로 시체 썩은 곳이 시체 썩은 곳이 신동을 합니다 예? 원래 어필에서는 바람이 많이 안 붙는게 정성이거든요 근데 여긴 비신네 경치가 좋아 전공을 하는 동안 똑같아요 전공을 하는 동안 똑같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다 진짜 그냥 몇십키로 내는 평지밖에 없는데 사고 현장에 엄청 많봐요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앞으로 안 보니까 사고가 나지 와 이거 뭐야 여기 올라가다가 거 봐 다 쟤야 저기에 연기가 나와 있는데 불이 나서 나와 있는 게 갑질감 냄새가 유황냄새가 나 뭔가 땅에서 나오는 거 같아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럼요 됐다 어잉 없어졌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모래 언덕 뒤에 숨어 텐트를 쳐야하나 생각하던 와중 저 오른쪽에 바다와 집들이 보였다 의자가 있네 좋네 좋네 여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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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